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성형수술이라고 하면 보통 쌍꺼풀 수술이나 코 높이는 수술 그리고 안면윤곽 수술 등을 연상하여 젊은 여성들이나 하는 수술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젊을 때야 이렇게 무쌍이면서 코가 낮은 듯 하다고 하더라도 이 탱글탱글한 탄력있는 피부가 이 아래의 윤곽을 잘 보듬고 있어서 광대뼈가 좀 튀어나왔다고 하더라도 단단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인하여 꺼짐이 심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나이가 들게 되면 이렇게 광대뼈가 드러나 보이게 되는데 관자놀이가 꺼지게 되면서 이렇게 눈썹뼈가 드러나는 노골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귀 앞쪽 관골궁 아래쪽에 꺼진 부분을 볼 폐임이라고 하여 노란 점선 원 부분 입가 쪽에 볼 꺼짐에 볼살 지방식으로 빵빵하게 하게 되면 왼쪽과 같은 옛날의 어린 얼굴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오른쪽에서 노란 점선 원 부분에 볼살 지방식을 하여도 왼쪽과 같은 얼굴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피부 조직학적으로 그 왼쪽의 경우 여기 피부 단면에서의 주황색 부분에 지방세포가 많이 분포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화된 피부에서는 주황색 타원에 있던 지방이 빠져나가 이렇게 피부가 잔주름이 생기고 건조하게 되며 살이 찐다고 하여도 주황색 부분이 아닌 빨간색 타원 쪽에 그 심부 쪽의 지방에 침착하여 볼살 처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주황색 부분을 보습하는 시술이 바로 물광 시술의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이러한 얼굴에 중년 여성분이 한 10년, 15년 더 노화가 되게 되면 이러한 얼굴로 되리라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워낙 피부가 좋은 유전자라 이마 잔주름이나 까치발 주름 등이 보이질 않습니다만 여기 노란 타원의 노골 현상이 즉 피부 거죽에서 뼈의 음영이 드러나 나이가 들어 보이고 있으며 그간 보이지 않았던 눈밑 지방이 붉어져 보이는 노육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안검 성형술과 다크서클 지방이식으로 교정 가능하겠구요. 그리고 입가 쪽의 볼살 꺼짐은 여전합니다만 이 부분이 섣불리 볼살 지방이식을 하였다가는 불독살 처짐이 발생하여 욕심쟁이형, 더글더글한 얼굴형이 될 수 있으므로 1차적으로는 잉여된 피부 거죽을 당겨서 제거하는 안면 거상술이 유효하며 2차적으로 입가 옆쪽 볼의 육질 부족 현상은 처녀때보다도 얇아진 입술에 육질을 보강하는 방법을 쓰면 좋은데 이는 불독살의 육질을 보강하면 인상이 고약해지는 반면에 얼굴에서 안꼭격인 입술에 육질을 보충하게 되면 한결 어려 보이는 얼굴 비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술 지방이식을 할 때 동시에 밤색 화살표 방향으로 마리오네트 지고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잔존하는 입가 볼 처짐 현상이 완화되겠습니다. 사실 이 여성분은 얼굴 외곽선에서 눈의 위치가 중간 이하에 있을 정도로 예쁜 동안형 얼굴 비율이었습니다만 이마가 너무 넓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어 도리어 노화된 얼굴 비율이 된 케이스입니다. 즉 이마 비율을 줄이고 중안부 축소를 하면서 입술 비율을 늘려 코를 작아 보이게 한다면 좋은 피부의 장점을 한결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성형 모델을 사용하거나 성형 브로커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노출할 수 있는 모델을 구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오늘의 케이스들은 인공지능이 만든 한국 중년 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문의를 주시면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비슷한 얼굴로 만들어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